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의 이동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동뉴스 협찬입니다. 민주당을 20년간 이끌어왔던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 퇴진을 계기로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물갈이 될 예정입니다. 펠로시 의장 자리를 이을 차기 민주당 하원 대표로는 뉴욕을 지역구로 둔 하킴 제프리스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흑인인 제프리스는 펠로시 의장을 뒤이을 인사로 줄곧 꼽혀왔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17일 차기 의회 민주당 하원 지도부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며 지도부에서 물러날 뜻을 공식화한 가운데 민주당 하원의 2인자 스테니 호이어 원내대표, 3인자인 제임스 클라이번 원내총무도 지도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4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에 내주면서 민주당 하원 1, 2, 3인자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는 셈입니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를 선출하는 선거는 오는 30일 치러집니다.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이 또다시 법원 결정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말까지인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기간 재연장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연방 제8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14일 연방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정혹적으로 일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항소심의 최종 판결은 아니며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명령에 대한 해제를 연방대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 관계자들은 학자금 탕감의 기본적인 재시행을 위해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또는 연방의회가 신규법안 입법 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에 대한 재연장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교육부는 부채 탕감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자금 융자 상환 연체 및 채무 불이행 문제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퀸즈 윌레포인트 재개발 부지에 2만 5천석 규모의 뉴욕시티 FC 전용 프로축구장이 들어섭니다. 또한 2,500유닛 규모의 서민아파트 등 대규모 주상복합단지가 세워집니다. 7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건설비용은 뉴욕시티 FC가 전액 부담할 예정으로 오는 2027년 개장 목표입니다. 49년 임대에 25년 연장 옵션으로 임대기간 재산세는 면제됩니다. 뉴욕시티 FC는 지난해 미 프로축구 mls 포스트시즌 챔피언전에서 우승, 장단호 처음으로 mls 컵을 차지한 강팀으로 이번 전용 축구장 건설로 퀸즈에 연고를 두게 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 아파트 건축 역사상 40년 만에 처음으로 100% 서민아파트로 지어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효신장로교회는 11월 13일 주일 제3대 김광선 단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김정규 목사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을 인용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교인들이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훈련하고 지원하는 군대 같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광선 목사는 위임사를 통해 말씀의 활력을 얻는 교회, 예배에서 벅찬 감격을 누리는 교회, 다음 세대에게 영적 고향이 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신앙 계승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잭 벤 다이크 목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목회자 자신의 영성을 기초부터 유지하는 데 힘쓰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방지강 목사는 목양 일념, 지사 충성, 신행 일치, 기도 일관, 아사 교생의 자세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학진 목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위임받은 것을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윤대영 목사는 위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된 교우들이 되어서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추건한다고 축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